내일 큰 눈은 주로 낮시간에 내리면서 많이 쌓이지는 않았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얼어붙는 도로가 많겠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죠.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경기 북동부 지역과 강원 내륙으로 한파경보가, 이외 중부 내륙으로 한파주의보 발효되겠습니다. 전국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내일 서울도 초속 2에서 4미터의 바람이 쌩쌩 불면서 체감추위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로 하루 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비교적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이어서 자세한 내일 전국 날씨입니다. 최저기온 대전이 영하 11도, 대구 영하 10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대체로 영상권으로 오르겠고, 하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아침 기온 크게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영하 2도를 밑돌겠고요. 포천이 최저 영하 18도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체감기온 영하 20도를 밑돌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 지역도 비슷하게 출발해 낮 기온은 영하 2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높은 물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주 후반부터 풀리겠지만, 목요일과 휴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